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여기는 창원 국제사격장입니다. 2023 창원 장애인사격 월드컵대회에 41개국에서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개 종목에 186개의 메달을 두고 10전을 뛰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국제로타리 3722지구 회원들께서 주차, 봉사, 허드렛 일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을 한 번씩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로타리 3722지구 2023년, 24년 사물총장을 맡은 김영렬입니다. 2023년 창원 장애인 월드컵사격대회를 이 창원에서 개최함에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아울러 또 우리 국제로타리 3722지구 임원 및 전 로타리안들이 함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 여기 41개국에서 참여한 모든 선수 임원진들이 선전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국제로타리 3722지구 마산국화클럽 회원이고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국제대회라는 자원봉사를 하게 됐는데 지나다니면서 총소리만 들었어요. 그런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알게 됐지만 국제대회를 열 수 있는 규모가 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이쪽으로 유치가 됐다 하더라고요. 창원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좋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을 쳐다보니까 보니까 정말 좀 더 지금보다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해주시는 회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참가하시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 거두고 기분 좋게 본국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한산 로타리 차기 총무 구대민입니다. 창원장애인 국제사격대회를 자원봉사를 하게 되어서 정말 영향스럽고요. 열심히 봉사의 정신으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만산 로타리클럽 제임으로 맡고 있는 제진입니다. 이 국제장애인 사격대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힘들지 않아요? 여기 주차 봉사가 제일 힘든데. 아니요.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우크라이나 대표님들하고도 이야기를 조금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분이 영어가 안 되는 데서 팝하고 통해서 번역해서 전쟁에서 꼭 이기기를 기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마음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칠 둘 둘 마산 삼지역 마산동빙로타리 자기회장 최창곡입니다.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큰 행사에 창원 봉사자로 참가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큰 제가 미약하나마 이렇게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도 이렇게 봉사로서 누구나가 참여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로타리안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제사격장 창원 2023 장애인사격 월드컵 대회에서 눈에 띄는 차량이 있습니다. 로타리 소원 서비스네요. 국제로타리 3710지구에서 대회를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2023 창원장애인사격 월드컵 대회에서 차량을 지원하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710지구 동방조 로타리 김용주라고 합니다. 네. 차량 봉사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안 힘드세요? 아니요. 뭐 힘든지는 않고요. 다른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너무 제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타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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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ẩ워! 대구인 사격 선수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葱 고춧가루 좋아요 화면 벌 revolving 크흐 versch Surf 자, 이곳에서 다시 타고 가시나요? 네, 어디 클럽 소속도 보세요?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정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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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격장에서 2023 창원장애인사격 월드컵 대회를 차량 지원하고 있습니다.